사실 이번 앨범의 두 번째 녹음인데 첫 녹음에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면 두 번째 녹음은 진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상처를 주면서 본인이 점점 약간 망가지고 나락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캐릭터 약한 모습? 위태위태한 모습?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. 이번 노래에서는 아 아 오 예스 아 아 오우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위, 위태 위태 밴딩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breakout 맞습니다. 예 broken traffic light uncovered in life 감정적으로 좀 더 오버려야 되거든요?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blackout 이런 발음 같은 거야? 예 broken traffic light on covered in life broken broken 약간 오바람으로 딱 찔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broken 여기 말이야 broken 예, 어떠세요? 저는 네 그다음 갈게요 네 꺼진 화면 안 오지 않는답 오지 않는답 꺼진 화면 안 오지 않는답 혼자 남겨진 세상에 욕망으로 브레이크아웃 세상에 욕망으로 브레이크아웃 오 나이스 모니터요? 안 된답 혼자 남겨진 세상에 욕망으로 브레이크아웃 오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네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? 저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저도 좋아해요 네 어우 너무 신나는걸요 네 운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브레이크아웃 구겨 너 이거 발음이죠 너무 몸을 더 구겨 너 일단 일단은 그래도 구겨러 몸을 더 구겨 너 야 꾸와 구의 사이로 약간 꾸안구 꾸안구 느낌으로 네 몸을 더 구겨 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몸을 더 구겨 너 이거 의식 타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겨진 세상에 엉망으로 브레이크아웃 몸을 더 구겨 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오 좋은데? 좋은데요? 몸을 더 구겨 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저 이런 디테일이 좋아요 떠봤자 이런 거 좋아요 네 태니 태니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볼 수 없을 테니 볼 수 없을 테니 오 너무 좋아요 모니터요? 네 감은 눈을 떠봤자 하늘 볼 수 없을 테니 헐매기 깊은 나락으로 깊은 나락으로 깊은 아이야 깊은 나락으로 깊은 나락으로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오! 좋은데요? 나 이거 더 추락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와 저런 거 좋아요 어떠세요? 저는 괜찮은... 저는 괜찮은... 괜찮으세요? 가시도친이요? 가시도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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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슴도친 가시도친 가시도친 오! 좋아요 네 화이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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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롭게 가시도친 나의 마음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베어버렸지 더욱 깊게 베어버렸지 더욱 깊게 베어버렸지 베어버렸지 저는 이게 좀 더 잘 붙긴 하는데 뭐... 네 그러면 그렇게 날카롭게 가시도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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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 셀 수 없는 나과 밤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베어버렸지 가시도친 나의 맘 셀 수 없는 나과 밤 너의 맘 나의 맘 셀 수 없는 나과 밤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베어버렸지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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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난 멈춰 자고 모조리 다 망치고만 건지 감히 난 나팔 자격도 없는걸 오우 나이스 근데 이게 거리 너무 툭 끊기는 거 같지 않나 나팔 자격도 없는걸 걸 네 걸 망치고만 건지 감히 난 나팔 자격도 없는걸 오우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블랙합 너 여 뭔가 좀 너로보다는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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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했던 세상을 너로 인했던 세상을 어떠세요? 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너로 인했던 세상을 블랙합 이런 이게 마지막이 좀 더 톤을 약간 무겁게 해가지고 블랙하웃이 살짝 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블랙합 아 아 이렇게 저렇게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데요? 네 아 라고 아 우 우하면 어느정도 모일 수가 있는데 약간 편하신 이윤 발음이면 좋거든요. 잠깐만요. 역시 노래하는 게 엔 칼로리 소호가. 맞아요. 엄청 싫어. 저번에 제 생각에 한 2천 칼로리는 탔지 않았을까. 그 녹음하는데. 질렀거든요. 질려는 게 저한테 와 나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녹음을 첫 녹음으로 해가지고. 이제 울부짖으러 가보시죠. 네! 어떡하지. 저 큰일났는데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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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. 오 좋아요. 이거 할게요. 좋습니다. 나이스. 로봇도 빠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